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독재 권력에 탄압받지 않고 행정부에 비대해진 권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 헌법에 명시한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21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정찬민 의원 이상직원 정정순 의원 이 세 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 개인 비리입니다. 개인의 비리와 돈 수수 사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방문하고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에 보장돼 있습니다만 표기를 붙이면 다 누가 다 봐더라도 수긍 수긍이 되기 때문에 체포동향이 가결이 됐던 거거든요. 저는 이번에 노웅매 의원이. 뭐 다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한 게 아니고 양심수가 아니고 민주화 투쟁한 게 아니고. 이건 사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.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그냥 표결에 따라서. 보장돼 있는 불체포 특권이 가결된 거고 보장이 된 거죠 이건 불구속 수사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법원이 다시 한번 또 직접 영장 심사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.